비파마들 관점에서 과연 이 회사의 신약물질이 그냥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중요한 건 저도 지금 몰랐던 이야기를 알았는데 개인들은 이 약이 이 신약물질이 수십조 수백조에 있는 시장에 먹힐 수 있어 그 분야야 모르잖아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죠 발표하는 그 중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상이 종료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 인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 자체가